한없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안에 무너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 어려운 때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뜻에서 보면 선배 세대인데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어느 시대나 20대는 다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그때 20대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20대들은 남자들은 다 전방으로 끌려가고 군인으로 다 들어가고 무수히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나라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도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그런 시절들을 다 지나가면서 어느 시대나 20대는 어려웠어요 요즘에 특별히 어려운 것은 금수조, 흑수조 논쟁이 논란이 있는 시절인데 옛날에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게 특별하게 마음에 상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20대들 중에도 너무 사는 격차가 심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된 시절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잘 아는 시절이라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경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죠 그래서 흑수조라는 스스로의 자괴감이 큰 모양입니다 청년들 중에 나는 집안도 넉넉하지도 않아 나는 특별히 공부할 기회도 없었어 나는 특별히 의지할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런 마음의 좌절감이 굉장히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 취직하기도 어렵고 우선 돈 벌기도 어렵고 대부분은 알바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살아가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영상이나 미디어나 방송들에서 보여주는 것은 너무 화려한 삶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죠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미안한 것은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최근에 요 며칠 동안에 나오는 뉴스만 봐도 목회자뿐만 아니고 신학생들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로 방송이 등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과연 교회는 믿을 만한가 내가 예수를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만한 때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저 자신이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점이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일 앞이 잘 안 보이고 너무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복이 있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때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아주 소중한 것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미래가 답답해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에게 정말 부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은 준비할 기간이란 청년의 시절은 사계절로 따지면 봄에 해당이 됩니다 봄은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을 김을 메고 그런 아주 참 힘든 기간입니다 봄에는 추수할 때가 아니죠 그러나 봄을 지나야 그럼 가을이 오고 그리고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은 봄입니다 그래서 거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풍요함이 없을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나 여러분이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그 점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는 내가 정말 잘 준비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준비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짧은 역사만 이렇게 돌아봐도 일제시대도 그 시절에 그 암울했던 시절에도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나오고 6.25 전쟁 기가 막힌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민주화를 거치고 우리나라가 극한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를 이렇게 지날 때도 다 어려웠던 것 같아도 그때도 준비된 사람은 그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꼭 같아요 지금도 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절도 이제 지나가고 나면 옛날 이야기처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기간을 기가 막히게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준비하는 사람 오늘 읽은 디모데우서 2장 20절 22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릇에다 비유하면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그 점에 있어요 청년들도 대부분 그것이 관심이에요 나는 금그릇인가, 나는 나무그릇인가 요즘에 금수조, 흑수조 논란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질그릇 같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와 우리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흑,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인 것 귀하게 쓰는 그릇이 중요한데 귀하게 쓰는 그릇의 조건은 금그릇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특히 청년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그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십니까? 당연히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그릇,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그릇 같다고 스스로를 느낄 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집안도 별로고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별소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눈이 뜨이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깨끗한 그릇입니까? 이것이 온통 여러분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나는 공부를 잘했나? 어느 정도 공부를 했나? 나는 집안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하냐? 나는 인물이 어느 정도 잘생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정말 구원받은 청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온통 관심은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죄 짓지 않아야 깨끗한 그릇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좌절감에 빠질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에 삽니다 청년들이 아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육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깨끗한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끗한 척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처럼 청년 시절에 깨끗한 척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을 속이기는 쉬워요 생기기도 착한 것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깨끗한 척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복음을 정확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지셨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흰 옷을 입은 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를 아셔야 여러분이 진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번 깨끗해진 것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사람은 계속 깨끗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릇이 한 번 씻어서 깨끗하다고 이 그릇이 계속 깨끗한 그릇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그릇을 쓰려면 항상 깨끗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믿고 깨끗해졌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일도 똑같이 깨끗하다고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그가 종살이 할 때 주인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거절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유혹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감옥에 갈 걸 각오하고 그는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고도 여전히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상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총리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했다거나 개인적인 무슨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왔을 때 그때 일부러 고샌땅이라고 하는 저 시골 변방으로 가족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이왕이면 자기 가족들을 애굽의 수도에서 왕궁에서 아주 자리를 잡고 살게 해서 거기에 지분을 갖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셉은 알았어요 왕궁에서 사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그것은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저 외진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목축을 하고 있는 고샌땅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 곳에서 요셉은 거기서 총리로 살았어요 그는 정말 젊은 사람으로서 벼락 출세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만 살았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이 살고 살지 않았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지금 정말 관심을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렇게 계속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어도 내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 주어도 내가 여전히 내가 깨끗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깨끗한 그릇의 핵심은요 주님과 함께함이에요 주님과 함께함 제가 이전 7년에 한번 병원에 입원해서 크게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고 꼼짝없이 병원 생활을 해야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설교하는 것하고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조그만 틈이라도 벌어지는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 병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신 말씀 설교하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 그때 저 자신은 그 말씀이 대단히 두려웠어요 설교자로서 내가 설교하는 대로 실제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었어요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뭐냐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고 지금 영성일기를 쓰면서까지 온 교우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하는 것이 그 까닭이에요 깨끗한 그릇으로 살 수 있을까? 정말 육신 더럽고 육신 자체는 계속 음란하고 그리고 욕심도 많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깨끗한 그릇으로 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육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나 어떤 더러운 욕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육신은 여전히 그냥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함께 계시는 것을 아니까 육신대로 못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주 드러누고서 자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졸기는 해도 드러눕지는 못하잖아요 앞에서 보면 다 알아요 흰자위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아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피곤하면 그냥 자리에 눕겠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집필 기간이니 설교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졸려도 눕지 못하잖아요 육신이 욕구가 있죠 그래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무슨 음란한 짓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그런 것이 더러운 것인가? 물론 그것도 더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더러운 것의 핵심은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단임하는 피트 월슨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책에서 자기 아들, 세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 아들이 식사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를 안 하려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한 번은 둘째 아들 차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어요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은 너가 할 차례니까 너가 해라 그래서 둘째가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마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조금 전까지 기도 안 하겠다고 싸우던 애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늘은 기도 못하겠다고 막 하던 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기도 시간에 마치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내 모습을 전혀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하고 나가서 모습하고 집 안에서 모습하고 바깥에서의 모습하고 기도하기 전 모습하고 기도할 때 모습하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꾸 육신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준비해 될 것은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는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정말 의식하게 되는 것 혼자 있을 때나 누구와 같이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시아가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한참 청년의 때에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았어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굿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에 대하여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야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이 윌터 마시아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죄가 음란한 생각 또는 나쁜 말 또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행동 이런 것들이 죄인 줄 알았대요 그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에서 고민했는데 토마스 굿윈이 지적하기를 너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죄 짓지 않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믿고 있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죄 짓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힘들어요? 죄 안 짓는 게 힘들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려워요 육신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사는 사람은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아마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죄 지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건 뭘 뜻하죠? 요셉은 여전히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다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막연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친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차이가 그가 깨끗한 그릇인지 더러운 그릇인지를 결정하는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한 분으로 여겨지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분명하게 바라보아 지는데 육신을 따라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이 필요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필요할까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의 삶은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20대 때 벌써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대 때 너무 성공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대부분 다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때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이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는 준비할 때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은 죄 짓지 않아야지 죄 짓지 않아야지 이런 뜻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육신대로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이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나는 안 돼 아, 나는 도무지 안 되나 봐 여러분 가족들이 변화될 것도 안 믿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한국 교회는 이제 끝이야 아, 교회가 달라질 수 있겠어 여러분 이건 다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 가족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믿음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자기가 이렇게 죽여서 번제로 바치해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삭을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었다 남의 문제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다 믿으실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실 수 있다고 우린 다 믿어요 그런데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살리실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건 좀 문제가 달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걸 믿는다 이건요 마귀도 믿어요 야곱에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믿고 떤다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요 마귀도 마귀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지금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다시 재림이 오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실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에 대해서 그건 안 믿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만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진짜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주님이고 내 왕이 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이 믿음이 교리 믿음의 끝이고 내 진짜 믿음이 아닌 것 청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더 믿어야 돼요? 더 믿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부모의 믿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전도해 준 사람의 믿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앙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황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요 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면 돼요 똑똑한 사람 뭐 나중에 여러분이 면접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고용해서 쓰면 돼요 똑똑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다 써도 돼요 여러분이 다 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이건 누구를 빌려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친밀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귀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꾸준히 이렇게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져 있다는데 그래서 청년의 때가 소중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쓰셨어요 그냥 쓰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와 우루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셨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야, 너 떠나라 아멘,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지요? 여기서 떠나라고 하시니 그럼 어디로 가지요? 저 대구로 갈까요? 광주로 갈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냥 떠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만 하신 거예요 히브리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니,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고 그냥 떠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난한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도 하나님 의식 안 하고 가난한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 바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기다라고 말하는 곳으로 그냥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가면서 여기라고 하시나?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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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여기다 그게 가난한 땅이었어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여기다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지금 말씀 안 하신 사람이 다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다 들으셨어요? 그걸 정말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 어떻게 도대체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옷 가게 해야 되나요? 음식점을 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직장 계속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보통은 그 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시고 나면 그럼 우리는 못 말리는 자가 돼요 옷 가게네 오 옷 가게구나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도 어떻게 손대기가 어려워져요 옷 가게라고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로 가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속 되어지는 친밀한 교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점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 그런데 요셉은 얼굴이 밝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가정총모가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팔려와서 종살이 하면서 가정총모가 되었다는 것은 성격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인에게서는 더 그래요 그런데 요셉에게 무슨 기쁠 일이 있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요셉은 기뻤어요 그게 가정총모가 됐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요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에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밝았어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요셉은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상하지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만큼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그것만큼은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같이 계신 건 분명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고 싶은 거 그거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함께 계신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오신 거죠 요셉과 같은 거예요 요셉이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마음 정리했어요 주님, 저와 같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솔직히 조금 삐칠라고 그럽니다 집에 이렇게 안 보내주시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생각은 접겠습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함께 계셔주시니 주님, 제가 기쁨으로 제가 이 보디바를 주님께 하듯이 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꾸준히 그렇게 주님과 교제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총리가 되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금방 와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걸 가르칠 수 있었어요 아니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애굽에도 얼마나 기라성 같은 정말 인재들이 많았겠어요 총리되고자 하는 그런데 이 이방인 요셉이 그것도 종 출신이고 그것도 정과자고 이런 요셉이 어떻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탁월하니까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디서 그런 탁월함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때는 형편 어렵고 힘든 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배워야 될 때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게 하신다면 나중에 그 상황을 여러분을 통해서 쓰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웠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이 그 일을 뭔가 사용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살아가는 기쁨이 고생스럽고 답답하고 아직 인정 못 받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참 정말 낙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잘못 돌파구를 잘못 열면 큰일 나요 예를 들면 무슨 스포츠에 그걸 낙으로 삼아 홈런 쳤을까? 골은 넣었나? 어떤 청년들은 그게 낙일 수 있어요 그냥 사는 낙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선수의 성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왜? 그 선수가 슬럼퍼에 빠지면 정말 사는 낙이 없어 이제는 아니 그 운동 선수가 홈런을 못 증거하고 왜 오늘 내가 짜증을 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증거하고 내 삶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나 도와주는 게 뭐 있다고 삶의 낙을 이런 데서 찾으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젊은 청년의 시절에 삶의 낙을 겨우 그저 운동선수의 성적에다가도 여러분 조금 힘들고 막연하게 느껴져도 여러분이 걸음을 뛰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스포츠 때문에 오는 낙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와요 요셉은 종살이나 감옥생활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을 거기서 얻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진짜 나에게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까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안 오셨는데 그럼 왜 여기 와 있어요? 목류병자예요? 어떻게 헤매다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보다 더 어떻게 친밀해요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금요일 성령 집회에 이렇게 나오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아, 이렇게 듣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와 같이 계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방향을 그 주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 내가 20대를, 30대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회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운 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목동으로 비참하게 살았 거죠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출애급해서 나오는 일을 위하여 준비했어요 모세는 광야 전문가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는 동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는 답답했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너무 좌절이 심했던 그 기간이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분 알죠? 그가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는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 거기에 절대로 속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좋은 형편이 아닌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옵니다 위대한 사람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참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 다 보세요 형편이 좋아서 아무 일도 없이 고생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질그릇 같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위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재주도 없고 끼도 없고 사람들을 이렇게 웃기고 울릴 수 있는 무슨 능력도 없고 그리고 무슨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볼수록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저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목회만 한 거예요 학교도 대학원, 신대원도 졸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나에겐 너무나 잘 된 일이었어요 계속 목회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게 생각해 봐요 내게 만약에 재주가 있었다면 그러면 아마 저는 이렇게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저 자신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제가 붙잡은 것이 주님이에요 제 안에 오신 주님 저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아니까 주님의 능력만 구했어요 그때는 나는 왜 이렇게 참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나 그게 참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정말 큰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재주가 없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만 오로지 붙잡을 수 있으니까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 같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질그릇 같다고 하나님이 탓하시지 않으세요 금그릇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흑수저입니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흑수저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또 괜히 위화감 줄 것도 같아서 여러분 자신이 흑수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택한 받을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흑수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으로만 들어서 아는 정도 너무 막연하게 아는 정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하나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그 주님과 친밀하고 그 주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주님은 질그릇 같은 여러분을 오히려 더 놀라웠게 쓰시게 됩니다 골로서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이 보살 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이 오늘 하루를 같이 살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못 뜨면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깼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자고 초청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리거나 또는 재미있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편안해지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고생스러운 일은 여전히 고생스럽고 답답한 일은 여전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은 답답한 대로 힘든 것은 힘든 대로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 혼자 했는데 여러분이 이 재미를 아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벌떡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초청하신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가 있는 날이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죠 주님과 데이트해요 날마다 주님과 데이트해요 청년회 때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결혼도 해야 돼요 내님은 누구일까 이렇게만 찾자 다니지 말고 괜히 엉뚱한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누리는 그 엄청난 복을 흘려보내는 주는 자가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는 자 이것이 최고의 결혼 준비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주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워낙 강하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주목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눈 그리고 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아 그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준비구나 그거 하나면 충분하구나 그런데 당장 오늘 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주님만 주목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이 일을 서로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붙들어주고 해가면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기 위해서도 여러분 지체가 서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젊은이 교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열고 살아야 돼요 그냥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모여서 교제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는 마음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이 마음 열고 살 각오해야 돼요 이제는 속에 감추고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안 쓰세요 그건 깨끗한 그릇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걸 믿었다면 숨기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기도 서로 쓰고 나누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도 살고 같이 하는 그 사람도 살아야 되죠 악한 생각은 마음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 점검하기로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동체가 소속되지 않다면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젊은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만드셔야 돼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도와주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소중하게 지켜야 돼요 정말 신앙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지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동체가 아니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가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 선교사로 가라고 불렀다고 합시다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서 인도에 가서 적응하고 거기서 살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이 다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 천명이 같이 간다고 해보세요 천명이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면 혼자서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 비교가 한 대게 적어질 거예요 한 천명이 같이 간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청년들이 아주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명의 공동체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를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천명이 모이고 이천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에 쉽게 눈이 뜨이게 될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앞으로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희생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 청년 아니신 분들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태고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시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시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준비하심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좋고 나쁜 게 달라져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달라져 버려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져요 매일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마다가 황홀한 초대예요 그리고 점점점 그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낙심과 좌절을 다 벗어버립니다 환경과 형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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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